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요. 아무튼 되게 무슨 혼란한 시간을 지나서 그 누나분이랑 사귀게 됐어요. 근데 이제 막 애걸복걸하는 그런 처음 마음도 온데간데 없고 이제 막 사귀다 보니까는 조그만 거에 더 서운해하고 조그만 거에 뭔가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런 이제 심정을 갖고 저한테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뭐 깨질 말은 없고 그래 그 마음을 갖고 또 노래를 써주게 해서 다음 이야기인 노래고요. 네. 이게 아마 마지막 구이 될 것 같네요. 시간상. 네. 이건 좀 빠른 곡입니다. 예전에는 신만 받아도 깜짓 억지 했지만 지금 와서는 백을 다 줘도 부족하단 말야 없는 것도 만들어내란 말야 없는 것도 쥐어짜내란 말야 내란 말야 웡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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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난 맞춰가고 싶은데 웡닭 웡닭 괜찮을까 넌 무슨 생각하는 건지 넌 무슨 생각하는 거니 넌 무슨 생각하는 건지 그래도 우린 서로 사랑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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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바르고 내 눈 나와 항상 웃기만 하는 너는 빠르게 가고 싶은데 빠르게 가고 싶은 나와 그런 날 보낸 너는 지침하지 이제 맞춰서 걸어볼까 이제 맞춰서 가볼까 이제 맞춰서 가볼까 웡닭 웡닭 오늘도 난 맞춰가고 싶은데 웡닭 웡닭 괜찮을까 넌 무슨 생각하는 건지 웡닭 웡닭 네도 난 나 맞춰가고 싶은데 웡닭 웡닭꼬 컴다아이 감사합니다